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십억을 번 사람들 그 예순 세번째 아이디어 성숙에는 단계가 있다 객큘러와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으로 일본 후 수학자 오카 기오시 박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박사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몇 달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자 10분 정도만 정신이 깨어 있을 뿐 그 뒤부터는 견딜 수 없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친구 초대로 시골에서 여름휴관을 보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연구 도중에 소파에 걸터앉아 자는 경우가 많아서 산채로 잠이 든다는 김연성 내염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시작될 무렵 아침 식사 후 응접실에 앉아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생각이 한쪽으로 집중되더니 도리연 문제 해결책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 일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뒤 잠만 자는 일종의 방심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 이것이 발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씨를 땅에 뿌리면 싸기특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결정작용에도 일정한 조건으로 방치해 두는 것이 필요하듯 성숙할 준비가 되고 나서야 꽤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훌륭하게 성숙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며 외식의 밑바닥에 감춰진 것이 조금씩 성숙되어 표면으로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표면으로 나왔을 때 문제는 이미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있을 것이다 잠재의식의 신비로운 작용에 대해 이만큼 멋지게 쓰인 기록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습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생각에 지쳐 있을 때도 잠재의식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불쑥 솟아나는 식물의 싹처럼 해답도 불쑥 암겨줍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생각에 지쳐 있을 때도 잠재의식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불쑥 솟아나는 식물의 싹처럼 해답도 불쑥 암겨줍니다